음... 바스티오 넷 그 다음에 락손생님 하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흘러 어디를? 흘러 어디를? 흘러 1명 있어야 돼 흘러 1명 있어야 돼 흘러 1명이나 바스티오는 어딨어? 아 여기 있구나 마이크가 침해드리네 아니 근데 공격이라 바스티오는 방어할때 좋은것 같네 락손생님을 할까? 진짜 있어? 바스티오한테 힐이랑 공격력을 계속 줘야돼 우리 공격이라고? 난 루시우 한조 괜찮겠지? 공격이면 최대한 방어 하나에 돌격경 막 두개 잡아서 괜찮아요 얜 돌격은 아니고 저격수 너무 많대 저격수 너무 많대 저걸 호의해야 해 윈스턴 해볼까? 잠깐만요 여기 앞에서 창문 보일걸로 찾아요 바스트로 백타있어요 하하하하하 맞췄네 트레이시앤 올라와있네 지금 평타 이상한데 이거? 다스티면 말투빵난다 에너지벽을 생성하고 방벽 생성 전방으로 크게 뛰어오르고 공격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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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스티온? 너 어디 버디냐 시스? 바스티온 오른쪽 대각선으로 공격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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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이 어딨어? 아! 오메 오메 저거 뭐지? 아 나 진짜 아 저 바스티온 얘가 탱커 중에 제일 안 좋다던데? 누가요?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애 브릴라요? 응 얘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좀 하위 쪽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나도 듣기로는 탱커 중에 제일 안 좋아요 쓰시기엔 어때요? 안 좋아 앞으로 그냥 뛰어오르는거밖에 없네 아 쓰레기 같은데 얘? 응 궁극기 내면 좀 그나마 나아지는거 같으잖아 그래? 이 영웅이 궁극기는 한번 써보자 근적 공격만 쓸 수 있다구요? 어 알겠습니다 일단 얘 피는 피통은 많아서 그건 맘에 드는데 뭐야 와 저거 진짜 싫다 와 진짜 내가 저게 너무 양민처럼 학살당하는 영상을 리플레이로 보여줘서 너무 빈정당해 저거 뛰어오르면서 때리긴 하나 저거 뛰어오르면서 때리긴 하나 방벽을 설치하고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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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가까이 가서 뭐 으란 방... 방벽 뚫고 들어왔냐? 흐흥 흐흥 흐흐흥 흡 유하앙 흫 흑 nic 내 맘야 와 와 아 시프트 자주 쓸 수 있구나 앞으로 점프 뛰는거 아C 겐지 중차면 보자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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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차면 보자 뒷박 안되겠다 답답하셔서 바꾸셨군요 아 못하겠어 민수는 저건 아닌거 같아 리퍼보다 아니에요? 어허 리퍼보다 아닌거 같아 리퍼도 노답이었는데 아 죽어 이 자식들야 죽엉 죽엉 아 연우는 죽지 않아요 아 아 아 아 아 찾았다 내도다 아 아 따블리퍼 궁 주실래요? 저거 다시요? 리퍼 궁 알지 31% 아 저 90%요 에버 Twins 아 와 아 어 어 어 아 쟤 힐 받았나 보다 아 힐 계속 받고 있었어요 어? 장전 캔슬 진짜 되네요? 뭔데요? 장전하다가 금적 공격 해버리면은 장전 빨리 돼 힐 진짜네요? 그치? 완전 빨리 이제 어우 죽을 것 같애 와 꿀팁 감사합니다 이걸 잘 써먹을 수 있으니까 엄청 무섭다 가까워야 되는구나 아 젠장 아 젠장 그냥 아예 도망가야 되겠구나 근접으로 때린다고 피가 더 다는 것도 아니고 징표를 남겼다 아 젠장 이거 밀어놔야 돼 우리 전혀 못 밀고 있었구나 다 혼대만 열중했어 하나 더 혼대만 열어버린다 두치 일어나ş자 으읍 으아이 뒤에서 누가 와서 다 프리딜을 했어 일부러가 다프라 이따 다르 11 으음 처어? 응 저희 너무 재밌게 킬을 미쳐있었나봐요 너무 출만했어 저 바스티은 두 대 저지랄하고 있으면 못 막는다니까 장애왕 손에 맞는게 진짜 몇개 없다 절대 주지않아 우리팀 정말 잘하네요 담합이 잘돼 거의 대기업급인데요 이정도면 아 저 윈스턴 이런거 말고 난 그냥 끌어오는 돼지같은거나 해야되겠다 수비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수비구나 바스티온 입구가서 그냥 말뜩받고 시작한다 내가 시스 싫어한다 잠깐 어떡하지 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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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Ỵ 그 두개, 트레이서까지 그렇게는 꽤 괜찮네 난 바스티온, 루시오, 리퍼하고 걔 누구야 무기 설정을 전함 난 라인하르트하고 바스티온하고 네르시가 좋은 것 같아 이게 자가수리 야 이거 뭐야 조작 되게 쉽네 라인하르트로 바스티온 지켜주면 좋다고요? 형 내 옆에 자리, 그 귀 자리나 봐 어디? 여기? 어 아니 아니 내 옆쪽으로 여긴 어때? 그쪽 뒤로 온다니까 어디? 여기? 나 뭐야 거의 3명 처치했는데? 투저 뭐야 이거 학살이야? 트랙서 돌아왔다 어 뒤에 뒤에 뒤치기 와요 뒤치기 나 없어 아 터졌다 어? 지스 죽었어? 응 괜찮아 쟤 나오지 못하게 하면 돼 2분만 나오지 못하게 하면 무조건 막아 어 나 존나 싫겠다 이게 바스티온 3대가 앞에서 저러고 있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 되네? 나 피 100 나 죽음 라인하르트 개피 라인하르트를 한 명이 붙어서 아 저격하면 얘도 당하긴 하는구나 라인하르트를 한 명이 붙어서 아 저격하면 얘도 당하긴 하는구나 어? 이기고 싶은가 봐요 로그워드 로그워드 로그워드로 바꿨어요 하하 야 나 위에서 위에서 저격해 보여 야야야 조심해 잡았 어우 내가 피당거 봐 어 부착당했어 뭐야? 쟤 궁극기인가? 야 경유지 도달했대 밀어놔야 되는데 저거 밀어놔야 되는데 저거 와 저 진짜 쎄다 아 진짜 안녕 장애왕 장애왕 잡았고 슈가 탱크 탱크 더 좋은거 있나? 탱크 데미지가 존나 쎄 플래시로? 오 잡았다 아 다섯 발 밖에 못쓰네 아 그래도 그게 어디야 그거 미는데 언덕배기에서 그냥 말툭 박히면은 무조건 이겨 어 자가치유 쩌네 이거 야 여기서 이렇게 말툭 박으면 돼 형 잠깐만 나 여기 나도 위치 좋은거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땡크 온다 땡크 온다 땡크 온다 땡크 민다 오면 뭐해 잡았어 뭐라 그래 야 이거 뭐야 자가 자가 재생 이거 사지네 응 치유하면서 이렇게 말툭 박고 있으면 돼 형 어 치유하면서 말툭 박고 있으면 되는거 같은데 시프트로 말툭 박고 있으면 돼 형 어 시프트가 좀 짱임 대단한 일을 해낼 거란다 나 옆에서 이러고 있잖아 지금 아 진짜 장유양 장유양 잡았어 저 뒤로 막 빠진다 내가 힐러라는건 아니고 부터는 계속 부터 나만 죽이러 들어오네 그게 쟨의 필승 전략이지 아 그러고 말뚝 벗고 있는게 우리의 필승 전략이고 어 맞아 시 무명 무명이 아주 거짓같은 지들해져가지고 아 미치겠다 너 거기 굳이 나가서 너 거기 나가서 막 그럴 줄 없는데 어 어 나 죽어 아이 한조 건방진 놈 나 다시 가면 돼 나 다시 가면 돼 안 맞나 와 됐어요 저 전화 튕겼었어요 응응 방금 어 머리만 이렇게 털렸네 다시 가면 돼 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아 뒤로 돌아왔다 내가 살렸다 밀리나요? 겁나 밀리는데? 않나? 1, 2, 3, 4, 2, 4, 2, 1 2, 2, 2, 3 2, 3 2, 3 1 2 왜 이렇게 빡지냐? 어 점점 힘들어 아 나 누구를 치료해줘야 돼? 개발리네 어 뭐야 이거 우와 뭐야 중간이동하는 애가 있어?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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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겐지 잡았고 어떻게 죽으로 하지?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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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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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이 새끼야 겐지 잡았고 야 시스템 너무 들어갔어 근데 잘 맞고 있었잖아 잘했어 정면에 누구 또 왔어 정면에 누구 또 왔어 작업 준비 시작 이거 뻗특기면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? 채철이형 옆에 두드렸다 어? 또 처치했네? 뭐지? 또 잡고 그치 몸으로 들이미는 거 봐 나 샷 나 샷 나 샷 뭔가 막았다 뭔가 막을 것 같아 발자국 소리 계속 난다 발자국 소리 계속 난다 발자국 소리 계속 난다 내 옆에 나드야 이거 너무 쎈데? 들어왔다 들어왔다 어 시즈모드 너무 쎈데? 시즈모드 너무 쎈데? 피스야 왔다 왔다 다 봤어 장애양 야 전판에 받았던 거 다 돌려주고 있는데? rike 아 무조건 킬 1등이 되는 거네 흠한 고문 무패를 거절해라 장애양 계속 죽인다 나 아직 몰라요 아직 와봐 이 자식들아 야 저 위에서 못돈다 15연속 킬 추가시간만 제대로 버티면 되요 어 추가시간도 좀 길다 음 많이 밀어서 어 죽겠다 아 힘들었다 아 이게 뭐야 이게 어 시스 굴욕적이 너의 데드 장면을 보거라 정말 굴욕적으로 죽이네요 저야 이거는 33킬 했어 야 야 왜 쟤한테 주냐고 나한테 주라고 저쪽도 4인팟 아니야 나도 26킬 했네 33킬 10어시에 줌 피해가 8천인데 어시가 임무 기어치인가 아 맞네 저쪽도 4인팟 저쪽도 4인팟 전립품 상자 좀 까보자 그러니까요 여기 깔 때 됐어요 어 디바 초록색 스킨 이쁘다 스프레이 50크레딧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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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레딧은 뭐 없겠지 크레딧으로 사는거에요 스킨같은거 이거 뭐 장착이고 뭐고 이런거 없지 그니까 무기같은건 없어요 어 그냥 스프레이 펜 또 열어보자 아잇 재미있겠네 한마디 몇시야? 2시 반인데 벌써 뭐야 벌써? 저 내일 9시까지 출근해야 되거든요 아 진짜 빨리 자자 우리 아 늦었어요 계속해요 뭐야 저 아 근데 이거 너무 재밌다 모든 영웅 오버워치 타이틀? 아 히오스에서 실망한 거를 여기서 커버 치는데 얘네가 단지 꺼 이게 더 멋있네 어우 난 이거 더 해야 되겠다 개재밌네 저희 다들 늦은 거 알죠? 포기해요 어 저 여자도 안 해봤는데 아 중국인도 있어 미치겠네 아 중국인도 있어 미치겠네 어디에? 여기요 아샤섭인거 봐요 그냥 아 그래 하이라이트 연출 플레이어 아이콘 아 딥암판도 안타봤네 딥암판도 안타봤네 딥암판도 안타봤네 딥암판도 안타봤네 아 딥암판도 안타봤네 아 딥암판도 안타봤네 윈스턴은 남들이 구리다고 해서 타봤는데 진짜 구리더라 잘하는 사람은 잘하겠지 아 딥암판도 안타봤네 아 딥암판도 안타봤네 리장타워에 도착합니다 2대 3 안에 바꿉니다 너 두번 죽음 저 바스티온으로 바꿀 것 같은데 빛보다 빠른 게임하면 껴야지 스킬 좀 보자 민스턴이 공격떠인 캐릭터야? 아니 한국 캐릭터면 딱 로봇에 국방무늬 줘야지 당신 어떻게든 국방새 껴주라고 국방새 국방무늬 해줘야지 미장 부스터 아 요거구나 그리고 킬러송이에요 킬러송 송하나가자고 뚜기치다그래서 킬러송이에요 가봅시다 다들 회피기하고 다 쓰네 하하하하 불격하느라 다 써 야 벌써 왔다 가봅아 뭐야 이거 딜 왜이렇게 세 덤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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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살려줘 피가 엄청 너무 빨리 가 너무 빨리 가 아세 정량합시다 일단 피야 피 좀 주셔 이게 아 젠장 아 이거 다 타서 로봇 뿌릴라 그랬는데 미치기 아니까 수강호스 이... 이거 전기벽이 은근 좋아 전기벽? 아아 윈스턴 저거 벽 깨질 때, 아 뭐 시간 다 뺄 때까지? 어 뭐야 누르고 있으면 다 죽네 그냥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? 트레이서는 트레이서로 돌려줄까 임성앤 아 진짜 이상한 거 맞았다 몸 사리자 이제 으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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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뭐야 너 쫓아가다가 아이씨 아우 벽 뚫고 왔다 저희 수비 맞죠? 덕탕이 개노래 이것들아 자폭 버튼이 뭐예요? 자폭이 어 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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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젠장 아 그 굿 이거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어 멍 저기 한 주 으악! 으악! 음.. 조졌음 나이스 샷 먹자 먹자 먹었어 나 지금 저거 더 올라가잖아 어 다 먹었네 나 지금 7킬 로봇상태 궁이 자폭 대시를 한 다음에 자폭을 한 다음에 아 오케오케 힐 안 돼 재밌게 잘하고 있잖아 형 거점 잘 지켜 거점만 상대방이 바로 죽는데 무슨 소리야 상대방이 감당할 수 없을 고통을 주는 거지 그래도 나 킬 많이 했어 형 적들도 멘붕 올걸? 응 근데 킬은 많이 했어 7킬 이제 있으면 많이 했지 7킬을 미스터 가지고 아슬아슬한 리미트 리미트 한계점까지만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들어가버려 난 그딴게 없음 아 그런거죠 응 돌격 그러면서 어 눌러 cartridge 야 THISV jt 아 아 젠장 한 방 이 쿨 돌았네 시스야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아 많이 죽였다 이거 내 에너지 막 치잖아 그게 일종의 슈퍼머야 정신 없을 거 아냐? 혼자 용 쓴다 저 자식 오우 야야 P 33 야아 야아 아우C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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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젠장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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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다 리퍼 초기의 P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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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초기 피어도 닌자하고 리퍼니까 못 잡겠어 좀 뺏겼어 또 뺏으면 되지 전멸 우리가 더 높아 어 뭐야 뭐에 맞았어? 아 저격하고 있다 저 쪼고 있다 쪼고 있다 안에 바스티온 오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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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피 없다 바스티온 말뚝 박았어 바스티온 앞에다가 역장 풀어놓을 테니까 그냥 바로 삭제해 언제? 지금 가고 있어 나 먼저 들어갔다 먹었어 응 저희 피되지 많네요 민스턴에 디바에 저쪽 쪽이? 저격지도 많은 것 같은데 한자 쫓아본다 이겼다 이겼다 이 안에 있으면 점령 수치가 올라가니까 끝 모두가 쓰레기라고 하는 윈스턴으로 잘했다 윈스턴으로 잘했네 잘했어 난 힐하느라 나 쪼 빠진냐 디바도 진짜 좋은데 나 날 뛰는 거 보여? 썰어도 썰어도 죽질 않아요 윈스턴이 앞에서 다 맞아줬네 막음 피해? 타고양이야 이렇게 깊고 있어 고생했어 라디오 근데 쟤는 공통적으로 힐러들을 좀 잘한다 가드로피도 그렇고 힐러 특화야 윈스턴 재밌는데? 나 저거 진짜 못하겠던데 대충 스킬 메커니즘 이해가 딱 되면은 괜찮아 난 나쁘지 않아